말리뽀 아침 만조 시간입니다.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어서 패들고드 레이싱 연습을 좀 할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데도 그렇고 오늘도 잘하는 분이 없어서 연습하기 좋은 날이네요. 어제는 촬영을 안했는데 오늘은 너무 좋았어요. 촬영을 할까 하고 물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가까이 쪽에서 연습하는 걸로 하고 슈트는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이 좀 차갑기 때문에 시간이 없나? 가두고 보라, 저거 무겁네요. 안주때는 장비를 멀리 들고 나가지 않아서 좋습니다. 가운데로 장비를 이용할수있습니다. 물은 아직 차갑네. 시원하다. 만조때 해변을 따라서 무딱성까지 천천히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조면 저녁에도 만조 1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만조면 점신때 12시쯤 되면 간조가 됩니다. 만조와 간조 사이는 대략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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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